자 아이 언클레드 일반 유물 장화 연타나 부칼 심장 약물에 찌든채 사망 심장 약물 심장 약물 심장 약물 심장 약물 몸 바꾸려 일들 일들 모자라 현류? 전장? 몸풀기? 전장 좋은거같은 마락 심장 엄청 아파 들려보내기 헉 공격포션 사는게 낫겠지 아이 타락쓰기 제일 애매한 5초기네 5초기네 바형 쓰레기 게임 아 아니 아니 그지 같은게 이정도로 맞을게 아니였던거 같은데 포지션도 다 빼고 맞는것도 다 맞았네 이 연타나 줘봐 너미 너미 바이드 핸드 상태라 미니 미니 뭐 하지 미니 고기 문 약물 지울 수 없어 미니 쟤 액 56딜 병불 아니 그래도 미라손 미라손 났으니까 참아야지 이사 무적 미라손을 먹었으니 불평하지 말자 사드가 마음에 안되는구만 미라손 펜촉 아깝다 음 84딜 이게 펜촉이지 이게 펜촉이지 미라손 오락 우락무락타락 세계 다 좋은데 역시 포식이 제일 낫지 않을까 땡 표식 개 싫어하는데 일단 표식 목사 표식이 그래도 제일 나아보이네 여기 여기 엘리트 잡아서 병불 챙기면 되지 병불이 아니라 병폭 아니 이게 뭐야 트레이 게임 아 20 깍히는거 봐 어 이거 없네 치킨 뜯는 아이언 클레드 리치킨 리치킨 사혈 약간 고민된다 아니 여기도 상점이고 여기도 상점이면 나한테 선택권이 없구만 이도류 무감각 다 사고 싶은데 전등도 사고 싶고 제거도 하고 싶고 이 녀석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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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디텍트가 좋아하는 치킨은 의잉치킨 쓰기야토 로버 너무 Drink 84딜 아보카도 먹는 아이언클레드 에버케이더우 킹시병 아니 하하하하 레오리쿠니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2승선이라니 엄청 높구만 저걸 못먹네 도로킥 100년 퍼즐 질 아 임마 왜 자꾸 나옴 자자 왜 저놈을 죽여도 주술은 안 끝나는 걸까 하나의 어퍼 무감각 무감타 다 챙겼다 자자 반드시 벗고 말겠다는 의지 몸박 강화하는거 너무 아쉬운데 몸박은 전장으로 강화하고 이도류나 강화하자 미라소니도류 너무 호감임 유희왕 정도면 근본이 맞나? 근본 근본협회 고대 이집트부터 했으니까 근본이 맞네 캬 그건 몰랐네 저거 죽여도 차량 못쓰는데 하아 돌겠네 암터낸 죽인다 아 제발 쓰레기겜 드로코라스 먹을 방법 없나? 좀 살살 때릴걸 빠리 아 코면 충분할 것 같음 룬피나야겠다 미라손 없으면 오코 했을텐데 미라손 때문에 그렇게 에너지가 모자랄 것 같지 않아요? 유라손 병속에 폭풍 없냐 없냐 장난 없지 알로란트 하신다구요? 곱치가 운영에 손 떼서 그렇지 재미는 있습니다 이번에 2 나와서 2도 손 떼진 않겠지 아잉참 돌겠네 2. 스푼 2. 스푼 2. 스푼 2. 스푼 충격파 오버워치도 히오스 만들진 않겠지 꼬치도 설마 손 빼진 않겠지 권레가 있어서 무서움 히오스 만들어집니다 히오스 만들어집니다 세련의 축복 엔브로드 엔서방 TCG 만들어서 이번에 사람들 하고 그러던데 마블 브랜 글쎄요 해볼란다 출발 어..뭔가.. PVE 게임이 더 편하긴 한.. 화혈.. 아.. 아.. 늦음에 포옹 뭐하냐.. 유사 제물도 좋지만 찐 제물 나와야 되는데.. 딸기.. 딸기가.. 떨어졌잖아.. 에잇 험둠이들.. 정말 혐오스럽다.. 아이고.. 이도류야.. 뭐하니.. 아.. 클펙트 잘 먹고 다니네요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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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리케이드 방어도 999 찍는 애가 왜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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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첨탑은 대체 어떤 곳이길래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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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터도 포션 안 사면 맞고 다니는 그 곳.. 첨탑.. 점탑 점탑 지한 수준 실화냐 이펙트가 결함이라 특별히 맞고 다니는게 아니라 다 공평하게 맞고 다녀 너무 무섭다 그래블리한테 칼받고 그래 다녀왔어 아니 타락 빨리 나오라고 두장 넣었더니 두장 다 사이좋게 밑에서 뭐하는거야 뭐해 이놈들아 맹고 얼마나 추워먹는게야 돼지같은 놈 기사 예상이 좋은데 안나오니까 영혼절단이라도 써야겠다 쓰레기 게임 쓰레기 이벤트만 나오네 망고먹고 딸기 토해냈다 체력 이체 지하옷던 딸도 있었을걸요 체력 200지가 어떤데도 있었을걸요 가리 어디가냐 마 가리 싸우라고 왜 호출하셨소 어디 가 음 음..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을까? 점탑에 먹으러 왔냐? 냠냠냠 후식으로 도넛 먹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한 끼 더 한다 치킨이다 치킨 레이거지 아 이도류 포식 실패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먹부림 1998 염통도 먹자 창방은 모순 맛일까? 어포 강화해야 이도류 어포 방 나왔을 때 쓰기 편할 듯 으아 앗 사짐석 창방에서 안 나오고 상점에서 나온 게 이득이라면 이득이네 이득이네 어포 어디가? 개 아파 개 아픈데 체력이 많아서 별로 안 아픈 것처럼 보이네 벽 사짐석 플레이너 가 isn't 아 오늘이 로그와 남불 초반대 로그와 로그와 부사 몸빡 빡 빡빡 빡빡빡 빡빡빡 이도류부감 같아 죽었다 염통 염통 염 염 염 염 염통 바리에 타락까지 에이 무감각 어디갔냐고 아니 무감각 계속 안나오면은 방어도 모자랄수도 있는데 아니 두장이나 있잖아 기어 나오십쇼 빨리 킨 지 아 아 이어 아 엔트13333님 5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몸 팍팍팍팍 컷 쓰릉 이런 아클도 오션 안썼다고 맞고 다닌다 염주 염주